1분만에 만드는 간장장아찌 한번 해볼께요 1분만에 만드는 간장장, 양파, 오이고추, 풋고추, 청양고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종 선생님이 만든 장아찌, 간장 이거 넣으면 되요 자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고기 먹을 때도 좋고 일반 밥반찬도 굉장히 먹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세요 저 간장 하나 사가지고 좋아하시는 거 잘라서 넣고 붓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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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